지금 딱 지금 있습니다. 요것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. 702평가를 치면 유튜브에 다 나와있습니다.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다 나오네. 분명처럼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하리라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잘하시네 여유 보셨지요 내 사랑 해보처럼 울렀던 당신의 말은 그토록 변애던 내가 웃음 웃음 이제 십만 이 목숨 나와 사랑 하겠죠 사랑 응 몰라요 방치는데 방치는데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라 아니 앵콜 나왔네 앵콜 만원을 꽂았네 앵콜 오라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앵콜 해야되겄네 잘하네요 예 너무 여유가 있으세요 옛날에 한가닥 좀 했는데 노래 그쵸 보통 하신게 아니에요 딱 보면 여유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사람 폼이 들려 어떤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민의 골목길 한번 할까요 예? 골목길 이재민 아 골목길 어디있지 철렁 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야 오래 가만히 도鉄 곱은길에 서 있는 사람들라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란 자리 해 안동하고 있어요 연막아여 우리 또 형님 연막하러 오간네 짜castcast 짜라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여러분 골목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한 자리 마련하고 있어요 연봉하여 우리 또 형이 연봉하러 왔네 화면 가려면 안 돼 춤을 춘다면 열폐가 쳐야 되죠 화면 가리잖아 오늘밤은 안 돼 나와봐 길도 달려보며 숨어버렸어 네가 원한 깊은 먹에 나 혼자서 나이 펠리지 나이 펠리지 찬바람이 부는 곳에 말도 싫어 기다림에 개척이 눈물의 태풍도 내 나이 펠리지 나이 페리지 나이 펠리지 오늘 밤은 너무 깜빡하게 끝 일부 자도 못 웃음은 버렸잖아 내가 원한 기쁠 것 같다 혼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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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사람이 울었어 난 또 쉬워 기다림에 빗자면 넌 노래의 백망놀이네 이제 오신다 여행들 가르쳤을 때 내 손질비 무릎 가르쳤을 때 혼자 있는 여행들은 나의 천신 아랍디 네 골동계 안무 강놀 시스란 골동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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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 내가 물어 아 예 아 아 야 도오죠 그것을 해 드러내려 예 아 어 그래서 아 혼자 세포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야 어 어째 인생 나온다 어